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제가 하루 이틀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지금도 목이 간지럽고 코가 맹맹하고 이런 소리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기침을 몇 번 해가지고 지금 한 두세 번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2, 3일 고생하고 지금 약간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정신 붙잡고 제가 할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몸관리 잘 하셔가지고 투자도 잘 하시는 그런 상태를 항상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리플 회사에서 소식이 하나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파트너십을 하나 맺게 됐어요. 그래서 루누라는 곳, 루누라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게 됐는데 이 루누라는 곳이 베를린에 기반으로 된 회사입니다. 유럽 쪽에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유럽 쪽에서 암호화폐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리테일러들에게 활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리퀴리티, 리플사의 리퀴리티 허브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파트너십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퀴리티 허브, 유동성 허브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금융기관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관련돼서 활용이 되어진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파트너십에 관련된 뉴스는 비즈니스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 허브가 비즈니스에서 활용이 되어진다 라는 어떤 부분이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파트너십이, 이 리플사에서 이 파트너십이 유동성 허브를 그 비즈니스에서 활용을 한다라는 첫 번째 어떤 파트너십 관련된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룬우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세계 안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더 넓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러들, 소매상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그 소매상들에게 이걸 해서 암호화폐로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 회사를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실제로는 2018년에 창립이 되어졌고요. 유럽 쪽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사실 좀 가늠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라기는 좀 보기가 아직까지는 크게 좋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서 유동성 허브가 활용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비즈니스와 유동성 허브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페이먼트, 암호화폐로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누누 액션에서 이렇게 암호화폐하고 피아트를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피아트를 바로 리테일러에게 바로 보낼 수 있게 근데 이게 이 과정이 거의 뭐 3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래서 나름대로 좀 빠르게 교환을 해서 이제 소매상들에게 이렇게 피아트 머니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다. 이렇게 모델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멤버들도 나오면서 이렇게 로드맵을 보면요. 현재 2021년에는 100개의 리테일스가 통합이 되어졌고 현재는 만 개 이상 통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고요. 좀 뭔가가 일이 진행되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2019년도에 2.2밀리언 유로 정도를 이제 캐피탈 시드를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까지 투자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회사는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이거에 대해서 암호화폐 페이먼트에 대해서 유동성업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2021년 10월달에도 이제 바이낸스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 바이낸스 페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져 있는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게 어떤 특별한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암호화폐를 피아트머니로 빨리게 바뀌어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과정에서 이제 바이낸스 페이로 했으면 바이낸스에서 교환이 되는 거지만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성 허브 바로 이제 리플사의 유동성 허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교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엄청난 대박 뉴스 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또 이게 또 안 좋은 뉴스라기도 그렇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암호화폐 페이먼트로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 이런 비즈니스들은 또 다른 데서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알고만 가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유럽하고 유럽 쪽에서만 거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동성 허브가 비즈니스적으로서 활용되는 첫 번째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